20개 분 입니다. 오케이 진행합니다. 자 오늘은 블루 에로우 하고 그 다음에 킹 오브 라반트 블루엔젤 같은 식물들을 20개만 딱 20개만 딱 이 박스를 옮겨 심을 겁니다. 흑포대 한 포대당 이게 20리터 인데 한 포대당 4개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5개 준비해 놨고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에요. 광학회사입니다. 그래서 바닥에 지저분해지면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쓰던 이런 플레이 매트 바닥에 깔고 흙을 펼쳐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. 오케이 진행합니다. 박스 다 만들었고요. 흙 담을 자리에요. 2개 내지 3개를 플레이 매트에 펼쳐 놓고 가운데서 담을 겁니다. 프레임 금스rep rs 3개 내지 0zzin 프레임 1장 프레임 1장 프레임 1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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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